쏘는데? 밑에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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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급인데 한 파티 왔음 오케이 확인 세대 네 기절 보급 뒤에 보급 뒤에 스크 탭인데? 다샤 와아 쏜다 쏜다 60 70 아 안보이는데 공짜로 정복했네 이거 아 뭐야 빌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뭐야 이산 상담생완신데 오 쏜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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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5 SMG SMG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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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덕이 언덕이 한 명 한 명 한 명 여기 여기 255 우지 같은데 두대 기절 더 있어 뭐야 더 있어 더 있어요 너무 멀어 나무디 한 명 더 240 3명 3명 먹을거도 돼요 여러분 먹을거도 돼요 세상에 우리랑 같은 두벅이가 있었다니 기절 살리고 있다 살리는게 아니고 기절이구나 기절 사망이네 야 뭐야 변태들 뭐야 더 있는거 아니? 네 기절이 맞지 기절이 있는거 하나 더 있는데 근데 두명말고 더 못봤는데 3명 3명 봤어요 아 3명 봤어요? 한 명 더 있네 그러면 근처에 처음에 논재인이 기절시키고 그거 살리러 갔었는데 걔가 음 음 어딨지? 제꺼에 많습니다 아이템들 첫소리 260 올라온다 체크 다시야 혼자 뭐야 맞히네 아닌데? 아니야 따르네 비주얼 비주얼 나이스 아까 차가 라스트 같은데 그러면 차가 라스트 돌 돌 돌 돌 돌 어린이 어린이 비한다 어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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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어딘가 했어 나는 나한테 돌이 안보여 어린이 어린이 이거 우리 이거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여기서 총 날아왔단 말이야 나한테 에임 보는데 막 날라다니먼자 네 어 보급있다 이거는 약간 떨어진거 같은데 어 차차차 지금 먹었다 차차 내가요 내가요 차가 드디어 오는데 금방 탔어요 한 대도 한 대도 두닥의 피 아 애매사고다 애매사고 파란다시아 갤빛해 에어 에어 순화탄적 없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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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사고다 터렛 다가 봐 엠켓실 수 없냐 엠켓실 수 없네 엠켓실 수 없네 차 뽑아줄게 우와 오빠 개멋있어요 하하하하 눈쟁이 차니 이거 네 저 차에 훔쳐온거야 뭐야 내 차 돌아간다 와 훔쳐왔네 아 여기있어요 아 여깄네 여깄네 여기있어 여러분 왜그래요 조종관대로나 하하하하 쏘는데 밑에 보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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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보급인데 한파티 왓슨 오케이 확인 쉬워요 키 예뻤 조종관대 기절 ря Start 오후 고급 뒤에 스크스 3밴데 4샷 오우 으아아아아á 오아아아 너무 쏜다고 60 porc 70 날을 ㅍ 너비랩 Oftentimes 스크스 3대를 먹고 왔다구? 와.. 루인 개피인데 어디야 어디야 루인 2명 루인 쪽 루인 쪽 올라가는 데 있고 밑에 돌담 뒤에도 한 명 네 돌담도 개피한데 와 여기 많다 3명? 3명 같은데? 돌담에 한 명 더 붙었어요 정상에 한 명 더 4명 4명 정상 해도 2대? 뭐야 2대 맞았는데 안 죽었어 뒤졌어 너희들 나 너무 힘들어요 조직 오옵니다 오른쪽 들어가는 길에 머리 빼꼼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차 타고 가야겠다 이제 언덕에 2명 있어요 돌담에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돌담 다 오른쪽으로 푸시하던데 문제 있네 언덕 위에 2명 있어요 이제 언덕 위에 돌담에는 안 보여 언덕이 말고 돌담 잡고 싶었는데 어린 명 버려줬는데 근데 잡아줘야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왔는데 네 괜찮아 괜찮아 앞에 총 처리 언덕 위에 옥상에 돌담해 보인다 돌담 뒤 2명 다운이고 언덕이 2명 언덕 기절 언덕 기절 옥상 기절 나와 나쁜 놈들 우리를 건드려 가미가미 누구리지 지금 저 10키리야 아 뭐야 또 있어 보급조 아 이거 나 기절이다 또 있다고? 아 와 보급 또 왔어 미쳤나? 또 왔어 아 많아 애들이 아 보인다 이거 하나 여기있고 보급에 하나 UATDKP 한 명 푸시하던데 네 그리고 파란핑에 있어요 파란핑 하나 보급 딱 뒤에 아 진짜 보급 봐 나 진짜 뭐가 보급 세 파티에 왔어 이게 뭐야 구상 없어서 구상 파밍하고 있는데 죽었어 안 돼 살리러 가야 돼 저거 저거 교회에 차있어 교회에 교회에 차 차 차 차 차 차 교회 뒷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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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핑 파란핑 아 맞다 내가 세워둔거 내가 세워둔거 너무 간절해 여기 튀어서 보다 여기 튀어서 보다 너무 간절해 살릴거에요 살릴거야 제가 살릴거에요 하나 왼쪽으로 돈다 저기 그럼 제가 커버함 왼쪽 위 막아야되요 제가 왼쪽이 달림 네 네 2파로 여기선 돌았어요 보인다 어그로군 보인다 내 앞에 돌 이걸 안쓰는다고 살린다고? 너무너무 멋있잖아 어 엔켓 14다 내라 개같은 자식아 엔켓 14 나이스 구멍 뛰어온다 자기장하네 하얀다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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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라스트 하얀다시아 하얀다시아 도망가 도망가 나 이 서클까지 도망가야돼 나 피 못 먹어 엔켓 14 내라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엔켓 14 엔켓 14 내가 바로 홍길동이다 내가 뛰어서 모든자를 살리지 하얀다시아 아 나 캡이 못 먹었어 가짜 맞으드라고 나 조끼도 없어 왜 조끼 있어요? 여기 3조끼 남는데요? 집에 있을거 같은데? 아 양각잡아있겠다 무섭다 올라가야지 아니야 와 나 손다 어 튼다 나 잘못썼는데? 뭐야 어 저기도 있다 오른쪽에 있다 우측에도 있어 다시 올라갈게요 세대 네대 세명 네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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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 네대 거기 오른쪽 돌고 있는데 250 자기장 라인에 있어요 250 자기장 라인에 하나 계세요 동력수 네명 네명 두 명 나와 두 명 나무 있어요 나무 있어요 아랫나무 담겼어요 아랫나무 뒤에 사각 사각 잡히게 잡고 있는데 근데 쟤들도 와야돼 나무 두 개 둘 다 있어요 쟤를 잡고 나머지 밑에 카우팔 한 명 끝인거 같은데 반대편 살렸어요 근데 여기 양각이에요 라스트 한 명 아랫나무 아랫나무야 카우팔도 있어요 한 명 한 명 나오네 아 카우팔 쪽으로 갈게요 집중독에 했어요 카우팔 제가 잡아주러 간 카우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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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 명 같은데? 아 아 두 명인거 같은데요 밑에 네 밑에 둘에 위에 나머지 하나인데 둘이에요 둘이야 둘을 근데 지금 살렸어 연방 깔고 살렸어 한 명 기절 알겠어요 SE 한 명 기절 또 나무 두 개 먹었다 쟤들 거기 두 명이에요? 네 여기 한 명 둘 하나 여기 한 명 거기 둘 끝인데 세 명 저 여기 봐줄 수 있어요? 네 갈게요 연막 불이네 그쪽부터 잡아야 될 듯 굳이 그렇게 푸시 를 할 겁니다 오케이 아랫나무? 둘 다 둘 다 있어요 어 연막 끼고 뛴 듯 그리고 뒤에 쏴 아래 연막으로 뛴 거 같아 아래 연막으로 카우팔 더 쏴요 아 카우팔 보인다 카우팔 잡으러 갈게요 밑을 먼저 잡아야겠다 여기 먼저 잡아야겠다 네 카우팔 저거 거슬리는데 각이 그냥 눈쟁이 님이 카우팔 잡아주고 카우팔 님이 둘 잡아주면 되는데 아래 응 완벽하다 어? 네 자리 나이스 그 아랫나무 올라온다 오우 폭탄 아 죽었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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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3 4 5 살 바에요 좀 더 더 피 어 오우 이미 살렸네 이거 파줄 수 있어요 논쟁이니? 저 못 파줘요 저도 못 나가 아아 아 도는각이 안 보여 내 바로 앞에 한 명 아이고 큰일났다 내바 나무에 붙었어 아 이걸 집으로 조만간 네 1대2 1대2 할지도 몰라 음 근데 집이 마지막 차기장 걸려서 딱 논쟁이님 시체다 나무에 하나 있었고 음 아 도는건 알았는데 도는각이 안 보여서 어디로 돌지 그냥 지를걸 어 싸운다 질길이 어? 아 2대1 아 1대2 여기 자리 괜찮네 어 아니네 안 걸린다 자기장 네 이거 자기장 올 때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 얘들 왔던 길로 따라가면 되겠는데 네 돌아가요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은 집에 있는 줄 할테니까 저 있다 한 명 한 명 어디있어 아 있다 왼쪽이다 왼쪽 오른쪽 와이자 오른쪽 네 와자 뒤에 좀만 더 도피 네 개정도 어 아 아니야 갔다 아아 갔어 갔어 아깝다 천천히 그냥 기다렸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둘 다 다 잡겠다고 너무 넓게 폈다가 아깝다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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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라